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암흑사냥꾼 랭가 아... 아 우리 은향 스킨 좋고 텔포문드라 골드 승급전까지는 응원한다고? 골드 승급전까지 응원해 거기서 떨어지는 게 꿀잼이잖아 안 그래? 문도 크면 누가 잤냐고? 안 잡으면 되지 문도 크면 누가 잡냐고? 잡지마 여기는 특패만 망하면 되네 노딜조합 디네 노딜조합 노딜조합 될 수 있네 자이라가 딜이 세가지고 특패만 랭가가 미드만 좀 파면 되겠다 어차피 문도는 잡기가 힘드니까 자이라가 딜이 세지 어쨌든 마오카이 문도가 둘이 이제 확실하게 탱커를 해주고 나머지가 딜인데 특패를 리뉴어로 만들면은 할만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이라 애쉬만 누리면 되니까 음 찻 네 좋지 않아 나를 아는 척하는 거 좋지 않다고 오 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요 어 초반에 여기다 와드를 꽂았어? 아 좋아 이렇게 초반에 1분 와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쪽은 할만해요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바비오 바비오? 놀래라 뭘 눌렀지? 이 고통을 끝내줘 이 고통을 끝내줘 어어어 제발 이 실버의 고통을 끝내줘 우르곤 허우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난 저때 말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자리 내 몸에 일부가 되도 없게 쓸만한 다리가 필요하다 시스템 준비 완료 시스템 수 시스템 수술 시스템이 훌륭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자이 좋지. 첫 템 메자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유 보여줬다. 내가 궁으로 끌 건데. 오레벨인데 아깝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 이걸 왜 못 먹니? 어? 이를 뭐 이 뭐 지금 고장 났니? 이 고장 났어? 이 녹서스 부식성 수류탄이 부식했나? 이 고장 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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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와 하랑이 좋게 굿 powiedz 와 이 뀌 튕겼나 튕겼анти 저게 없지 튕겨 깼지 튕겨 깼지 튕겨 깼지 히힛 랭가형이여 랭가야 들어오라 아아 에 랭가 안들어오면 못이기네 아구리 타냈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너무 뜨다 아 이거 이거 진짜 너무 크다 11레벨이야 아 멍청하니 아 랭가가 그냥 안 오네 5대3은 뭐 못 이기지 뭐 레자에 간 아칼린은 저렇게 무리를 하고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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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는 그냥 20분 칼서렌을 해야지 되는 아.. 뱅다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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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이렇게 중요한 판에 아.. 스킬 아.. 진짜.. 템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킥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강했습니다 아군이 강했습니다 아군이 강했습니다 아군이 강했습니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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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방 템을 가는데 공태는 건데 어차피 모래가 안 돼요 이거 멀..간들..안돼 아니 이 판은 그냥 포기하면 그냥 카드 살아나면 되지 멘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서 죽은 것도 너무 컸다 밑에 보다가 asmr 6 2 2 1 3 2 3 3 4 4 3 4 잘 써네 잘합시다 아카리 매치하니 2스텝 으 아는 거는 갑자기 왜 나간거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맞지?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맞지? 변한거 같지?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으니까 항복 좀 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네 으 으 으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에이 너희 씨. 슬슨을 빌어버리고. 빨리 다음 게임을 해야지. 계속 지고 있어봐야. 야 왜이래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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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적은 전장이 시작됩니다. juk의 소 ferm Yani beres. 상복좀 해 진짜 어? 탱만 남은거 아니야? 굴러리가 없지요 하하하하 다오네 에이구 음. 아 왜 이걸 계속하고 있지? 금방 오. 금방 ㅋㅋ 빨리 밀어라 빨리 빨리 번쾌